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쏘냐 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굉장히 흐려서 매콤한 게 땅 같거든요 매콤한게 너무 먹고 싶어서 어 불닭볶음면 하고요 그리고 문어를 마트에 갔더니 있더라구요 이렇게 팩에 들어있는 문어 그래서 어 초장을 찍어 먹을까 하다가 이왕이면 더 매콤하게 먹어야지 라고 해서 이 핵불닭 소스를 좀 달라 봤어요 아 먹고 싶다 그럼 맛있게 먹어 볼게요 아 바나나 우유 오우 푸나 만時間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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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맛있다 맛있다 청양고추 라면이 불었어요 안돼 어 야 끊어져 으 휴 제가 물을 완전히 없앴 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이렇게 문어를 먹는 사이 그래도 좋아해요 문어를 머리 부분이거든요 같이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문어 그리고 홍고추 맛있겠다 혹시 땀이 나려고 해요 무로 라면부터 오랜만에 불닭볶음이 오는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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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리와 와 조금씩 땀이 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다시 문어 내줘겠다 너무 맛있어 매콤해요 딱딱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매워! 매워서 바나나 구유 좀! 이제 문어로 가볼게요 보이세요? 오, 햇불닭소스! 오, 햇불닭소스! 오, 맵다! 맛있기땐 맛있어요 군범베베베 오led 수 kangaroos 소스를 넣었어요 통으로 먹다 보니까 오래 먹게 되요 감자 맛은 진짜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마지막 하나 진짜 커요. 이거는 좀 오래 씹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음.. 잘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통으로 먹는건 좋은데, 진짜 오래 씹어야 돼요. 맛있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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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할게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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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